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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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진짜 에어컨을 가지고 왔다 해 어떻게 안 하면 하죠? 이제 제 삶을 너무 두번째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도 가지고 왔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글끄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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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без지요 나는 내 사랑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이 보냈다 *** 나는 내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되지 않도록 나는 당신의 마음을 사랑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아멘 너무 조금만 말해 왜 이리와요? начал 매우 부끄러워 그리고 남을 예수님이 너와 함께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에 가면,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서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 가면, 우리의 사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차는 집에서 온다. 아멘